그 이제 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술이 기본적으로 발암물질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통의 생각은 이게 간이 해독에 잠기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간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나요? 근데 의외로 간암에서 알코올로 인해서 암을 걸리는 경우는 우리는 간암 그러면 술 많이 마셔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알코올로 인해서 암에 오는 경우는 대부분은 다 간염 때문에 와요. 간염. 그런데 알코올이 간에만 영향을 쓰느냐? 네. 아니에요. 의외로 우리 유방암이 있죠. 네. 유방암이 알코올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하는 여성분들이 유방암에 잘 걸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도 아주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 게 아니고 적은 양의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도 유방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도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식도암이나 위암에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방광암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알코올은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알코올이 우리가 마시게 되면 간에서 이렇게 해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으로 바꿔요. 그런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발암물질이에요. 알코올 자체가 발암물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이 문제가 나와요. 술을 잘 마시는 사람하고 못 마시는 사람하고 누가 암에 더 잘 걸리겠냐? 잘 마시는 사람하고 못 마시는 사람하고. 잘 마시는 사람 잘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알코올을 해독을 못 하니까 못 마시는 사람이 더 잘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 마시는 사람이 알코올 양이 많기 때문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바뀌니까.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적게 마시거나 못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발암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요. 암이 이완될 가능성이 많고. 또 안 좋은 요소가 뭐냐면 한꺼번에 폭주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변명이 그냥 나는 어쩌다 한 번 그렇게 마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폭주가 아세트알데히드가 순간적으로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훨씬 더 암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계속 술을 마시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아세트알데히드가 날마다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발암물질로 계속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이제 안주하고 관련돼 있어요. 안주를 좀 먹는 사람들하고 그냥 알코올만 많아서 우리 보통 깡수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깡수를 먹는 사람들하고 누가 더 안 좋은가. 깡수를 먹는 사람들하고 훨씬 안 좋아요. 왜냐하면 깡수를 먹는 사람들은 특히 간을 우리가 조금 암이 오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게 비타민 K가 보호를 해줘요. 비타민 K2가. 이건 우리가 안주를 먹었을 때 이 안주가 우리 대장에서 비타민 K2를 만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않고 알코올만 마시면 비타민 K2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K2가 들어와서 암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간암이 이제 그런 분들은 잘 생겨요. 그래서 갈코올로 인해서 간암이 생기는 분들은 되게 보면 깡수를 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도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알코올은 간암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 암의 영향을 다 준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술은 일단 안 먹을수록 좋다. 그렇죠. 이건 확실한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폐암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담배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을 때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술도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나는 술 엄청 좋아하는데 내가 암에 걸렸어. 당장 술 끊어라 하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안 먹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나마 암 환자분들이 좀 그래도 건강하게, 어떻게 보면 덜 해롭게 음주를 섭취를 하고 싶어요. 좀 줄여가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우리 환자로 때 많이 해요.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한 잔은 어때요? 네, 네, 네. 아, 안 됩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잔은 어때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담배나 술이나 이게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줄이면서 끊는다는 것은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술이나 알코올은 모든 것은 한 방에 끊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술을 한 잔 마셔서. 나 오늘은 절대 안 마셔요. 딱 한 잔만 마실 거예요. 하자고 마시잖아요. 근데 한 잔 마시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 서서히 기분이 풀리면서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섞여야 돼. 그래서 대부분 그러잖아요. 술 좋아하면서 야, 오늘은 딱 한 잔만 해. 근데 한 잔만 지켜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암에 걸렸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술이나 담배는 끊어요. 대부분 환자들. 그런데 못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항상 하는 변명이 어쩌다 한 번 마시는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쩌다 한 번 말씀하셨던 분들이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건 못 봤어요. 그래서 술, 담배 끊는 것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한 번 피울 때마다 암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끊으셔야 돼요. 담배 손에 쥐어보지도 말고 그다음에 술도 빈잔도 입에다 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이제 암환자분들의 단백질. 단백질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암환자분들이 잘 먹어야 된다. 단백질을 먹는다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렇죠.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논문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보면 암환자의 사망률을 높이는 게 단백질이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영향을 준다고 돼 있어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적정 양이 중요한 거지 오바된 양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단백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수가 육식 거기 종류에 있어서도 있지만 우리가 채식 종류에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육식은 동물성 단백질이 많았을 때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암을 악화시키는 것도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악화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양을 볼 때 동물성 단백질을 5% 이하로 먹었을 경우에는 암을 오히려 억제시키는 데 도움이 돼서 그리고 사망률이 낮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에서 25% 이상 먹었을 경우에는 사망률이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이 채식을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지도 않고 단백질이 항상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을 먹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채식하고 육식하고 단백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육식을 해야만이 단백질이 많아지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왜 육식을 하는 경우에는 뭔가 좀 든든하고 먹은 것 같고 기운이 나고 채식으로 먹었을 때는 기운이 안 나.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 동물이잖아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꼭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한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게 동물성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물성 아미노산이 식물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렇게 동물성 아미노산들이 뭘 만드느냐 하면 호르몬 같은 걸 만드는 신경호르몬이라는 여러 호르몬들을 만드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미노산을 먹게 되면 호르몬 작용이 내가 기분이 쏙 좋아지고 좀 든든해지고 또 우리가 복날 먹고 나면 시원하고 그런 기분을 들어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은 그런 호르몬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뭔가가 허전해요. 좀 덜 먹는 것 같고 그래서 느낌은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해서 정말로 식물성 단백질은 단백질 공급이 안 되는가? 콩하고 소고기하고 예를 들어서 콩 100g 소고기하고 콩 100g 하면 뭐가 더 단백질이 많을 것 같아요. 소고기 100g하고 콩 100g하고 소고기가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돼요. 콩 100g이 단백질이 한 26g 정도 있는 것에 돼 있어요. 소고기는 몇 g인잖아요? 21g밖에 없어요. 콩의 단백질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내 체중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꿔서 한 5 정도 빼면 적당해요. 예를 들어서 60kg다. 그러면 60kg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게 60g. 그래서 한 50에서 55g 정도가 하루에 필요한 양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 한 50kg 된 사람이 대개 한 45g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45g을 한 끼로 나누면 15g씩이죠. 그러면 한 끼에 15g 단백질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달걀 하나가 몇 g이냐 하면 7g이에요. 그럼 달걀 하나 가지고 우리 필요한 단백질 절반을 채워요. 달걀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현미 있죠. 현미, 쌀밥. 현미 속에 단백질이 몇 g 들어있냐면요. 우리가 쌀 100g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6.6g 들어있어요. 그러면 쌀밥 한 그릇. 그다음에 달걀 하나 하면 필요한 단백질 거의 모든 게 돼버린 거예요. 필요한 양으로. 남은 단백질은 어디다가 기왕에 먹었으니까 나중에 식위에서 저장이라도 해야 하잖아요. 단백질은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다 간이나 콩팥을 통해서 배출해야 돼요. 그러면 먹는데 에너지 몽상 써요. 흡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이걸 배살하기 위해서 에너지 또 써야 돼요. 그러면서 간이나 신장을 폭사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정말 아주 적게 먹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백질 보충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육식을 안 하면 안 된다. 동물성 단백질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너무 단백질에 목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까지 다 포함해서 단백질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게 그냥 동물성 단백질 줄이자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자 이런 이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음식 먹는 거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맨날 고기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때 먹는 양만 가지고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에서 잘 먹어야 되니까 뭘 더 먹어야 된다. 고기를 더 먹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